알고 먹으면 더욱 약이 되는 콩 그렇다면 몸속 독소 배출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콩을 섭취해야 할까? 다양한 콩 중에서도 지금 이 시기 꼭 섭취해야 하는 콩, 강 건강 증진, 염증 배출, 그리고 체중 감량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3가지 콩이 있습니다. 강 건강과 염증 배출, 지방 독소를 비우는 체중 감량까지 가을의 온 덱에서 꼭 챙겨야 하는 3대 콩에 주목하라 그렇다면 먼저 해독의 중심, 강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콩의 정체는 무엇일까? 한국인의 주식인 밥보다도 더 자주 먹는 식품 속에 들어있는 콩입니다. 특히 국립암센터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간암 위험을 낮추는 유일한 음식이라는 콩이 존재합니다. 간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콩이 있다?